자 오늘 여시아문 이들공간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게스트가 나오겠습니다 세계 최고 작곡가 중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곡가 진은숙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많지는 않지만 작곡가들이 좀 나오셨었는데 진은숙 선생님께서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 뭘 별 말씀은 영광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통영음악제 네 너무 저도 기대에 지금 많이 부풀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5년 동안 앞으로 한국음악계의 뭔가 특별한 그런 레파토리나 프로그램들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네 2022년 내년부터 5년 동안 진은숙 예술감독님이 펼쳐내실 통영음악제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선생님을 정말 모셨으니까 여러 얘기를 너무나 많은데요 여쭙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한국에 그래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렸을 적 이야기나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독일에 가시면서 이런 얘기들은 그래도 좀 알려졌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독하게 공부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사실은 독하게 공부하는 거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독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데 독하게 공부를 한 시절은 이제 뭐 그 티네이저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정규적인 그런 음악 레슨을 못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악보를 빌려다가 베끼던가 뭐 어디서 뭐 아주 귀한 레코드 그 당시 뭐 레코드가 그런 뭐 판이라는 거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흔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빌려다가 너무너무 귀중하게 듣고 그랬던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많이 아주 생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독일 가서도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슬럼프를 이제 그 뭐야 겪고 다시 살아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슬럼프 얘기요 네 아니 뭐 슬럼프 얘기는 제가 한국에서 여러 번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리게티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슬럼프에 빠져서 한 뭐 한 2, 3년간 곡을 완전히 이제 안 쓰고 포기하고서 나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 그냥 일단은 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일단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문화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함부로크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게 생소하고 친구들도 없고 외롭고 그런 데다가 이제 리게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았고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을 쓸 수가 없었죠 굉장히 엄격하신 스승이셨나요 아주 엄격했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대단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음악의 어떤 세계에 도달한 분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엄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작품을 써낼 수가 없었겠죠 네 그 선생님 아까도 원래부터 독하게 공부하셨고 지금도 독하게 공부하고 계시다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왜 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음악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를 하든지 굉장히 힘든 건데 음악이라는 예술이 특히 이런 창작이 더 힘든 게 굉장히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로 작곡가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도를 닦듯이 정말 평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경지인데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선생님께서 쓰셨던 작품을 폐기 네 저는 폐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작품의 리스트가 항상 길이가 똑같아요 곡은 계속 쓰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를 쓰면 있는 걸 하나를 폐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곡을 계속 쓰는데도 작품 리스트가 그렇게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이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 내지는 이거는 좀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좀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작품은 폐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은 존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 때나 젊었을 때 썼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쓴 작품 중에서도 여러 개가 특히 이제 콩쿠레 나가가지고 상탄 작품들이 대부분 폐기가 됐어요 보통 작곡가들이 자기 작품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모르죠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폐기를 해도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나요 그럼 폐기한다는 것은 선생님한테는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이나 통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젊었을 때 썼던 작품들이 있는데 출판사가 생겼어요 그럼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있는 작품들을 보통 출판사는 다 출판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제가 그걸 거절하는 거죠 출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출판을 못하게 함으로써 연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그 악보를 발굴해서 말하자면 연주를 어느 누구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가 살아있는 이상 저의 의지는 그 작품이 연주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폐기죠 물론 악보를 진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는 안 해도 그 악보들은 다 집에 있기는 있어요 보관은 하고 있지만 연주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쓰는 작품들이 다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후일에 제가 저 작품은 내가 내 리스트에 남겨놓고 싶지 않다 하면 그걸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리스트에서 빠지고 누가 하면 연주를 하겠다 해도 못하게 하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1993년에 도쿄 콩쿨 그때 가서 상을 탔는데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콩쿨이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에 오케스트라 곡을 썼어요 근데 뭐 그 당시 제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다루는 뭐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연마가 안 된 상태였고 근데 하여튼 뭐 상을 타는 건 저는 뭐 항상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뭐 상을 이제 탔는데 그 곡을 이제 저는 이제 출판사가 그 다음엔가 뭐 생겼는데 이제 그 곡을 나는 저기 뭐야 출판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출판사 사장이 뭐 저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서너 번을 했나 그거 외에 그 전에 썼던 작은 작품 신뢰학 이런 것도 다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들여서 사인을 했는데 뭐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작품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뭐 세 번 다 안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작품을 뭐 폴란드 무슨 페스티벌에서 누가 지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거를 그런 파트보나 이런 거는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뭐 일본에서 바다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구한다고 그래서 연주를 한다고 저한테 오라고 거기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걸 연주를 안 하면 내가 가는데 연주하면 안 간다 했는데 연주를 진짜 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로 그 작품이 마지막으로 연주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연주된 일이 없죠 됐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센 그런 얘기들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하루 일과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혹은 음악을 전혀 이렇게 관여 없이 사는 날 이런 날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루도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지금도 인터뷰니까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든가 뭔가 항상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하루도 아니면 음악회를 간다든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서 하루도 지내는 적은 아마 없을 거려 있을 수가 없겠네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작곡을 안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작곡을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작곡하는 과정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오선지에다가 음표를 그리는 그 과정은 사실 그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구상 네. 구상도 하고 뭐 구상을 이제 더 정확하게 하고 뭐 생각이 좀 더 무르 있고 뭐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제 쓰기 시작해서 막판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음. 그럼 노트도 하고 네. 뭐 노트에다가 뭐 이제 어떤 뭐 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뭐 스케치 같은 것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 스케치가 이제 악보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고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스코아로 스케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생각과 뭐 리듬이라든가 어떤 뭐 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계획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하죠 네. 그리고서 이제 쓸 때는 정말 그 스코아나 이런 거를 쓸 때는 그렇게 써서 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쓰는 걸로 그걸로 그냥 원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손으로 엄청나게 손으로 쓰죠. 직접 그리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선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 그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하는 그 악보를 쓰는 그 멘탈리티와 손으로 쓰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방식부터 다르고 사고의 깊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로 쓰면 또 음을 또 너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쓰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음을 생각하고 그거를 이게 옮기면서 그 연필로 쓰는 순간에 그 느끼는 나의 에너지 같은 거 그 에너지를 내가 느껴야지 작곡을 할 수 있지 뭐 그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가면서 곡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커피 그러니까 복사 페이스트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저희 세대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로 작곡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한 곡이 악보에다가 정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작곡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수많은 습작과 메모와 스케치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죠. 구상 계획 그러면은 딱 작곡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해놓고 이제 악보에다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을 작업하세요? 하루에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가 이제 물론 지금은 컸지만 애가 어렸을 때는 애의 리듬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일 그리고 저는 집안일도 뭐 도와주는 사람이나 이런 뭐 사람을 쓰거나 모든 걸 제가 직접 해요. 지금도. 청소도 내가 직접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해요. 음식하는 것도 다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해요. 아니 선생님 정도면은 누굴 두실 수도 있잖아요. 가정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을 두고 뭘 하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모데스트한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모든 걸 이제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 시간에는 뭐 내가 작곡을 하니까 이건 신성한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 럭셔리. 그러니까 그 사치스러운 거 그런 그렇게 못해요. 정말요? 네. 시간이 날 때 그냥 뭐 작업을 하고 곡을 쓰고 뭐 그러는 거죠. 와. 그러면은 그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근데 이제 이게 뭐 시간이 이렇게 짧으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중하고 그런데 시간도 오래 뭐 많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아들도 성인이 돼서 이제 뭐 분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도 지금 노르웨이에서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프로그램 디렉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의 여유는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나서 뭐 사춘기 겪고 뭐 이럴 때는 한 십몇 년 동안 뭐 상당히 힘들었죠. 네. 힘들고 물리적으로 일단 시간이 뭐 저기 뭐야 많이 모자랐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자주 들어와서 서울시양 일을 하고 아르스노바 일을 하고 할 때니까 그걸 통해서 또 시간을 또 많이 뺏겼고. 그래서 뭐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와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곡을 쓰신 거죠. 어떻게든지 그걸 확보해서. 네.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자 저희가 그냥 정신없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곡 들어보고 비교적 초반에 선생님이 쓰셨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비교적 선생님 문반을 그래도 초반에 구해서 들어봤던 말의 유희. 네.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논다 음악적으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한테 이렇게 충격도 주고 이랬는데 이 곡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 음악 말의 유희를 저희가 다는 못 들어보지만 어떻게 이 발상이 된 곡인지.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언어를 음악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악기처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를 사용을 한다. 시의 어떤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의미나 그런 내용보다는 거기에 쓰여진 단어 같은 거를 이제 분해하고 조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어떤 발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의 실험적인 그런 방법에 되게 이제 뭐 그 심치에 있었을 그럴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곡을 구상하면서 저 곡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곡인 게 그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곡을 안 쓰다가 그거에서 빠져나와서 쓴 첫 그 앙상블 곡이에요. 그래서 쓸 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는데 저 곡을 쓰면서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성악가의 그 목소리와 이 앙상블의 어떤 그 음향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조화 조화 내지는 대비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쓴 곡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곡이고 그리고 저게 일곱 곡으로 돼 있는데 한 곡마다 그 어떤 음악의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주하기도 좀 많이 어렵고. 네. 선생님 곡 안 어려운 곡이 있나요? 선생님 곡은 정말 들어 듣기만 해도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와 저거 진짜. 그래도 이 곡은 그러니까 처음에 네 곡을 미완성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요. 91년도에. 네. 그다음에 2년 있다가 이제 3곡을 더 써서 완성을 했는데 이제 그 2년 뒤에 쓴 새 악장이 앞에 쓴 것보다 훨씬 더 덜 뭐라 그럴까 아방가르드적이고 좀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악장 6악장 같은 경우는 되게 화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한테는 아마 그 악장이 듣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곡가님이 지금 선곡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문자 퍼즐이네요. 문자 퍼즐. 문자 퍼즐. 네. 7곡의 연곡 시리즈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그래도 비교적 짧고 듣기 쉬운 5곡과 6번째 곡. 이게 도미팔의 에스. 네. 도미팔의 솔. 근데 이게 에스 이니셜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솔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에스로 해서 약간 수수께끼 같이. 아 역시 또 음악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6번째 곡은 우연의 게임. 네. 우연. 그건 ABCD를 이제 그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은숙 작곡가님의 1991년에서 93년 사이에 7곡을 쓰셨고요. 그 중에서 지금은 5번째 곡 도미팔의 솔. 그리고 6번째 곡 우연의 게임을 듣겠습니다. 연주에는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 소프라노는 피아콤시.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은숙 작곡까지는 피아콤시. 이 곡은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거든요. 일단 듣는. 연주는 많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곡을 잘 소화할 그런 소프라노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이걸 쓸 때만 해도 제가 경험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표를 써놓으면 다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소프라노의 곡인데 노래하는 사람이 커버해야 될 그 음역이 맷조부터 완전 하이소프라노까지 다 아주 저음도 해야 되고 엄청난 고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 소화하는 그런 성악가를 찾는 게 참 힘든 상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출신으로서 서혜리 소프라노가 아주 그때 왕성몰모델이랑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주를 했었죠. 네. 그 작곡가라는 존재가 저는 저도 곡을 쓰고는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작곡을 한다는 게. 어렵죠. 어렵죠. 그게 정말 늘 새로운 곡이잖아요. 초연대 곡이죠. 그런 걸 들려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 뭘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어려운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창작을 하는 행위가 뭐를 위해서다. 누구를 위해서냐. 그거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사실 그게 간단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는데 인간이 생존을 한다는 게 그냥 먹고 자고 그걸로서 인간의 생존의 어떤 이유가 충족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자들도 나오는 거고 소설가들도 나오는 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시인들도 뭐 동굴에다 벽화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린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술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이제 표출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무슨 뭐 세계 전체 인구가 물론 많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술을 하거나 뭐 철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전체 어떤 그 뭐야 큰 그 전체 인류를 대표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사람들한테 선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를 뭐 발견을 하던가 이런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 인류의 어떤 그런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술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술가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숙하게 인정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예술가들은 보호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예술가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통렬하게 부러워하면서 하게 된 게 그 이기영 선생님이 쓰신 미래 악보를 그리다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그 미냉 국립오페라 극장장하고의 편지를 주고받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혼잣말로 아니 우리 진흥 선생님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사회에서 살고 계시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화 이런 수준 높은 대화를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오페라에 대한 설명과 아주 모호한 꿈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그거를 엄청 존중해주는 그 극장장의 배려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용어들의 수준 정말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오페라가 앨리스 인 원더랜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커미션을 받아서 거기서 연주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당시 음악감독이었던 켄트 나가노가 뮌첸으로 옮기면서 그 프로젝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뮌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뭐랄까 컨빈싱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설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극장장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동양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뭔가 자기네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극장장께서 아니 왜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한다고 하니까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의 어떤 소재를 갖고 와서 한다 그러면 자기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 이 앨리스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로 옆에서 앉아있던 그 극장장의 그 뭐 어시스텐트가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리칸 스토리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 영국 얘기라고 영국에서 쓰여진 거지. 미국에서 쓰여진 얘기가 아니라고. 하여튼 그래서. 아 편견이시죠. 그래가지고서 아 내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문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거를 내가 왜 이 앨리스 얘기로 오페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유를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앨리스 얘기가 이게 무슨 나한테는 뭐 영국에서 쓰여진 어떤 동화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차원에서는 뭐 태어난 어떤 그런 뭐 그 나라가 어딘지 이런 거를 넘어선 어떤 차원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장문의 편지를 이제 보냈더니 그 다음에 아 뭐 너무 이해를 자기가 잘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작곡가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기가 왜 작품을 이렇게 애써서 하는지에 대한 도달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고 인간이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 욕구 넘어서 더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지구의 가치랄까 그런 거에 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필요한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받쳐주거나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한국도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어때요? 어떤 차이가 선생님이 특히나 이제 혹독한 그런 정치적 대립이 있던 시기에 한국에 살아셨고 그걸 떠나셔서 이제 공부를 유럽에 사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이는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순수 예술의 경우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순수 예술이 더 보편화가 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그런 순수 예술을 그 뭐야 이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오히려 독재시대 때보다도 더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피상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되고 굉장히 비주얼한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주얼하지 않은 음악과 같은 이런 장르는 상당히 이제 이게 입지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음악적인 음악만 놓고 보자면 음악적인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 여기서 배출되는 그런 음악인들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대단해요. 굉장한데 이제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잘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국력이라는 건 뭐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런 국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하죠. 특히 선생님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연이 다 압도적으로 다 해외에서 먼저 되잖아요. 거기서 위촉이 되고. 그런 새로운 곡을 기대하고 그 새로운 곡의 중요성 같은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께서 현대음악은 아직도 되게 좀 힘들어요. 연주자들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아르스노바 하면서 10년간 일을 했는데 제가 자만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 아르스노바 서울시항에서 했던 그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사회 음악계에 끼친 역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모두가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상주 작곡가를 데려온다든가 작품을 위촉을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통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니까 다른 데서도 그걸 좀 이렇게 모방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서 상당히 기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죠. 각 오케스트라마다 현대음악을 그리고 또 많이 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작품 위촉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젊은 작곡가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저기 뭐야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일반 청중들한테 더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작곡가들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곡을 쓸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거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많죠. 제가 이제 가끔 유럽에 가게 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관객들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은 유럽에서도 클래식 음악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런 현상이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관중상 이렇게 딱 앉으면 이렇게 머리를 보면 전부 하얀. 그리고 뭐 한 2주 전에 파리 피라모니 가가지고 연주가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합쳐진 청중들. 그러니까 완전 뭐 정말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 한 번도 클래식 공연에 가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젊은 애들이 와서 그걸 보고 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믹스된 그런 청중들. 나이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청중들의 나이대가 이제 높아지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유럽 오케스트라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콘서트에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음악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런 트렌드 하다가 하죠. 시대적인 어떤 조류와 변화 또는 특히나 이제 대중적인 문화의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변화가 빠르고. 한 번도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런 요소들? 뭐 대중적인? 대중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음악이 좀 더 편안, 쉽게? 많은 사람들의 내 음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예술은 어떤 예술이든지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이거가 뭐 몇 명의 사람들이 이걸 듣는지 뭐 누구를 원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작품과 여기에 들어가는 마테리알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작곡가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이걸 해서 곡을 만들어내고 그 곡이 뭐 얼마만큼 연주가 되고 뭐 몇 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게 뭐 당장 누구한테 어필하고서 없어지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년이 물론 꿈이지만 몇백 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고 그래도 어떠한 콘텍스트에 갖다 놔도 이것이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게 그것이 사실은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퀄리티가 있는 작품은 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연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필터링이 되는데 시간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어떤 재판관 같은 그런 요소인데 예술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도 죽고 나면은 뭐 전혀 연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의 가치를 알려면은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좋은 예술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좋은 거는 뭐 그 당시 아무리 혹평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끝까지 그게 살아남아서 연주가 되고 점점 더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필터링하고 이거를 말하자면 재판관 같은 노력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시간인데 그거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이볼루션 같은 그런 그런 건데 그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이 와서 뭐 인간이 뭐 생겨지고 뭐 어떤 생물이 생기고 뭐 이런 그런 과정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거하고 뭐 비슷하게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의무라는 건 정말 퀄리티가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 그거에서 끝나야지 뭐 내 작품이 뭐 인기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기나 이런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역할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작품을 쓸 때 이 작품을 위해서 끝까지 나를 밀어붙여서 최선을 다할 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가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그 에너지와 모든 정렬과 그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요번에는 요만큼만 쓰고 이 나머지 요거는 다음 작품을 쓸 때 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거죠 말하자면. 매번. 네. 그리고 그러고 나가서 다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재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녹초가 되는군요. 너덜너덜해지는군요. 머리와 몸이 다. 정말 그러세요? 매번.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폐기처분 했던 작품들은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작품들도 사실 그거 쓸 때는 목숨을 걸고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또 뭐 이렇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어떤 부분에서 제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곡하는 사람들끼리 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 그분이 오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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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 작품을 쓸 때는 그분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뮤지가. 나는 힘들었는데 나는 힘들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음악회 많이 다니고 뭐 다른 분들의 작품 그러니까 사람들의 작품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죠. 남의 작품에 대해서는 나의 작품과 똑같이 이제 비판적인데 뭐 현대음악 뭐 새로 작곡한 작품의 연주를 들어서 그렇게 뭐 정말로 좋았다.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많아도 안 되고 많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필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연주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얘기를 끝낸지. 자기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아 폐기 처분. 네. 폐기 처분한 것이 그때도 다 베스트를 했었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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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는 그분이. 안 오신. 아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 작품을 이렇게 들어봐도 당신도 그분이 안 오신 것 같든. 그분이 오시지 않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느끼는군요. 느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이제 뭐 부족하고 그러니까 작곡을 하면서 작곡가라고 내가 뭐 나를 지칭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난 또 한국 사람이고 근데 내가 해야 될 음악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런 안개 속을 막 이제 헤매고 막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거의 장점은 뭐냐면 뭐가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 음악이 뭔지 내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작품을 내 거를 봐도 그렇고 남의 거를 봐도 그렇게 기다 아니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보여.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건지 아닌 건지가 보여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이 선생님한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임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거라.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붙들어야 돼. 이렇게 잘 붙들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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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죠. 네. 모셔야 돼. 네. 너무 중요하고도 유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까 초반에 제가 바이예르 미넨 국립오페라에서 초연됐을 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와 이걸 정말 선생님하고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계관이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예술가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건 만드는 사람의 어떤 자화상 같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테아터 그러니까 티어터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진 오페라인 경우에 얘기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왜 어느 작곡가가 어떤 주제를 왜 선택을 했나 이걸 보면 항상 자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스 얘기도 사실 뭐 저하고 상당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꿨던 꿈이라든가 그리고 꿈이 나한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이제 거의 뭐 저의 얘기다라고 뭐 할 수 있죠. 네. 오랫동안 구상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뭐 저게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는 오페라는 한 7, 8년은 걸려요. 네. 7, 8년 정도 걸리고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선생님이 쓰신 오페라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서곡하고 바로 연결되는 노 룸이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에는 바이에른 미넨 국립오페라단 연주와 가수 오케스트라와 가수가 불렀고요. 지위에는 켄트나가노의 지위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위에는 켄트나가노의 지위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유튜브에서 사실은 짤로 짤이라고 짧게 짧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독특한 뭐라고 그럴까요? 아트 디자인이랄까요? 네. 독특한 아주 독특한 무대였었죠. 그 연출도 그렇고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공간적으로 되게 입체적이고 네. 그 연출을 하신 분이 무대가 45도 경사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렇게 연출을 할 때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그림 그러니까 무대 전체가 어떤 하나의 화폭같이 그림이 되는 거에 집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도 많이 사고 비판도 많이 받고 네. 연출자 선생님의 성함이? 아흠프라이어. 아흠프라이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황당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6주 동안 리허설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오페라 하나를 초연하게 해서 리허설을 하는 그게 작업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다 각자 따로 연습을 하니까 솔리스트를 다 따로 연습하고 어린이 합창단 따로 있고 혼성 합창단 따로 있고 오케스트라는 따로 또 연습하고 또 움직여야죠. 저는 그러니까 작곡가는 거기를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6주 동안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발생되는 그 뭐 솔리스트들 간의 알력 내지는 지휘자와 누구와의 문제 뭐 그리고 또 뭐 연출하시는 그 아흠프라이어 씨께서 뭐 인터뷰를 하셨는데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뭐 앨리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를 또 이렇게 헤드 타이틀이 돼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발칵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 리허설하는 6주가 오페라보다 더 재밌어. 그 얘기가. 거기서 벌어지는 그게. 네. 그래서 아주 그때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을 했죠.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작곡가로서 전체 곡을 다 선생님 곡으로 하는데 이 많은 이 음악으로부터 이제 발생되는 이 미술, 무대, 움직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품, 분장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통제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혹시 하게 되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곡을 쓰는 사람이지 내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무슨 뭐 어떤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가 만약에 나한테 뭐 곡을 이 부분은 뭐 잘라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명의 애고들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치의 양보도 없으면서 뭐 서로 이제 또 뭐 이런 알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밌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오페라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내 작품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 오케스트라 곡이나 이런 거는 리허설을 통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자음악 뭐 테이브 음악 한다 그러면 천 프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런데 오페라는 내가 곡을 쓰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지만 악보를 넘기는 순간엔 그거를 놔야 돼. 안 놓으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막 너무 속상해하고 뭐 그 악인 프라이어 그분하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막 싸우고 저녁에 같이 만나서 비워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하고 또 막 싸우고 그걸 이제 6주 동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우 진짜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뭐 그게 상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이거 그 뭐야 초연하고 나서 이제 그 켄트 나가노 씨가 이거를 이제 dvd로 내겠다. 그런 이제 얼마나 그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거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연출이 마음에 안 돼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은숙 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뭐 한 3일인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야지. 오페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선심 쓰는 것 같이 아 dvd 만드시라고. 좋습니다. 선생님 또 오페라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쓰신다고 이야기 자체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작곡가가 오페라를 하는 내가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직접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봐요. 작곡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인 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 앨리스 얘기와 내 꿈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항상 반복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러니까 꿈에는 막 부드러운 것과 날카로운 것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그런 성질이 동시에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의 상태를 꿈속에서 항상 경험하면서 저게 뭘까 스스로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나는 사실은 그런 거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냥 취미로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 정도를 읽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그런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거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전기 이런 걸 읽고 그러다가 하루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나 하이젠베크의 자서전을 읽는데 양자역학을 만드신 네. 불확실성의 논리 네. 그분 걸 읽는데 거기에 어렸을 때 어디 소풍 가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하는데 거기에 항상 볼프강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볼프강이 누군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하고 친구였는데 한 살 차이고 친구였고 둘 다 다 노벨상을 나중에 받는 사람인데 그냥 물리학자로서 천재적이고 이런 아주 천재적이니까 18살 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논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논리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3명도 안 될 때인데 그거를 18살짜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자기의 어떤 페이퍼를 써서 그거를 아인슈타인한테 보내서 인정을 받고 그걸 발표를 하고 21살 이럴 때니까 엄청난 천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엄청난 꿈들을 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프강이. 네. 볼프강 파울리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교수도 하고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물리학자 저녁에는 유흥점 이런 데 들어가면서 술 마시고 쌈박질하고 하여튼 그 바닥에서 밤에는 그렇게 하고 지키라고 하이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또 꿈을 이제 막 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견디다 못해서 칼구스탑 용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제 해석을. 그래가지고 둘이서 편지로 이제 그거를 주고받고 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터스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페라가 사실은 이제 앨리스 그 뭐 흰 거울디의 앨리스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오페라로 쓰려고 코벤트가든에서 이제 하려고 뭐 거의 계약까지 간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어그러졌어요. 선생님은 오페라가 꼭 한 번씩 어그러지느냐 하면 더 좋게 되는. 브렉시트 되고 뭐 그 영국의 분위기도 이제 되게 달라지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번 어그러지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그 순간에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쓰고 나서 1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그때 나와 지금의 난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볼프강 파울리라는 사람을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알아보고 뭐 책도 더 읽어보고 뭐 하여튼 근데 너무너무 이제 빨려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칼구스타브 윤과의 어떤 그런 사이가 이게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그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그런 평행되는 뭐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파우스트 스토리를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그게 이제 결정한 게 2017년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책 읽고 이제 준비 머릿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이제 시놉시스라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간략한 줄거리 그거를 이제 써서 그걸 완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자세한 그 스토리를 이제 쓰고 있어요. 대사까지. 대사 같은 것도 막 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디테일한 어떤 대사 다이알로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지금 반 정도 썼는데 그러니까 독일어로 이제 쓰고 있는데 반 정도 지금 썼고 이제 나머지 반은 이제 더 써야 되는데 더 이제 좀 판타지가 좀 필요해서 지금 이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의 음악에서 판타지 또는 꿈, 무의식 지금 우리 이용 선생님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면에 있는 존재, 우리 안에 다 어떤 에고가 예를 들면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소설에서, 판타지 소설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이야기가. 그런 판타지, 꿈,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음악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 음악은 내가 쓰는 거고 그리고 꿈도 나의 어떤 소유니까 그러니까 나의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관련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부분이 뭐 어떤 꿈인가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꿈이라든가 그런 식의 세계가 어떤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비슷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유학 시절이나 혹은 요즘에도 가끔 꿈에서 어떤 꿨던 그런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음악으로 바로 일어나서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캐치를?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과 이 음악과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어떤 다른 형태로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거죠. 음악에.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꿈 요즘에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꿈이 이제 많이 그 뭐야 없어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꿨던 것 같이 그렇게 막 생생하고 막 이런 그런 경험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이제 그게 뭐 원인이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정이 되고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만족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안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그런 환타지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 내면에 막 그런 터블랜탄 이런 거가 많고 막 이랬을 때 꾸는 꿈이 진짜로 막 생생한 그런 거를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시달리는 그 괴로움의 보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인생이 이렇게 너무 편안한 요즘은 제가 좀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편안해지고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사람도 이렇게 좀 느긋해지고 여유도 있어지고 그럼 남한테 또 또 관대해지고 막 이렇게까지 관대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판타지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아까 이렇게 촉은 그분은.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또 그런 촉은 있듯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있고 안 좋아지는 게 있고. 좋습니다. 자 벌써 인터뷰 마지막이 왔네요. 마지막 곡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중협주곡. 이거는 다른 협주곡이죠. 선생님 여러 협주곡이 있는데 이중협주곡은 이게 유일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포맷도 다른데 이거는 앙상블과 솔리스트 두 곡. 그러니까 타악기 그리고 프리페어드 피아노. 프리페어드 피아노. 네.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 건데 제가 발리의 가멜란 음악에 심취돼가지고서 음악적인 역량을 받아서 쓴 곡 중에 제일 먼저 곡이 피아노 콘셔르토고 그다음에 쓴 곡이 이거죠. 그러면은 피아노의 그 스트링 사이에 그 소리를 다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트링 사이에다가 이렇게 쇠로 된 뭔가를 이렇게 이케아에서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올려놓은 그럴 때 꽂는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도 발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다가 거기다 홈을 좀 파서 금은방에 가서 그걸 또 맡겼어요. 그래서 홈을 이제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파서 그걸 이제 껴요.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첸발로 소리 비슷하게 좀 변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한 거죠. 그럼 모든 작곡가들이 프리피아노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음색, 음향은 작곡가가 선택한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끼느냐, 어디다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거의 무슨 발명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죠. 연주에는 앙상블, 앵테르, 퐁탄코랭이고요. 타악기에는 사무엘, 파브르, 피아노 연주는 디미트리, 바실라 키스의 연주로 피아노와 타악기 그리고 앙상블을 위한 이중협주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진욱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인터뷰를 할 거니까 오늘 이 곡으로 여기서 선생님하고 헤어지고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진욱 선생님 모시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 특히 통영국제음악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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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